따박따박 수익나는 따박의 주식입니다.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이렇게 개파락을 했다가 그대로 말아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이 회복성이 너무나 좋은 상황이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전날부터 정말로 강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이 트럼프 이슈 때문에 반도체 주가 반도체 주식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이 이슈는요. 아주 아주 뭐다 단기적인 이슈일 뿐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크게 과민반응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이 트럼프가요 여러분들 아무리 혼자서 이제 뭐 반도체를 안 한다든지 대만을 견제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해봐야 반도체 주가는요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오늘 이렇게 3%까지 하락을 했지만 여기서 손실 손절하신 분들 없으시길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바라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갈 수밖에 없다 강조를 해드리면서 또 이번 영상에도 삼성전자는 어느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 온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전망이 펼쳐지게 될지 이번 영상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은 깜빡하지 마시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이 트럼프가요 이런 말들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주식들이 떨어졌습니다.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다 가져가고 있다. 수익을 다 쟁취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도체에 대해서 특히 이제 대만의 TSMC를 견제를 할 거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바이든표 IRA까지 폐기를 한다. 여러분 이 IRA가 뭡니까? 전기차에서도 있었고 반도체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보조금을 줄 테니까 이 보조금 명목으로 중국 쪽으로 무역, 중국 쪽으로 수출을 하지 말라라는 법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어때요? 트럼프는 완전히 다른 기조죠? 그래서 이 보조금 이거 해태 아예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상 중국으로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트럼프가요 여러분들 이 보조금을 없애고 미국 쪽에 들어오는 반도체 내지 전기차에 대해서 견제를 해봐야 결국 이 반도체 시장은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추가적으로 이 방위비로 갚아라. 이제 여러분 TSMC 즉 대만은요. 중국 쪽으로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똑같이 우리나라 한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다. 트럼프 측도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대만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한국은 어떤 나라예요? 방위비 걱정 있습니까? 방위비가 증액한다고 해서 부담스럽습니까? 전혀 아니죠. 왜 그러냐면요. 한국은 군사력이 세계 5위 수준입니다. 미국이 1위긴 하지만 미국, 러시아 그리고 중국, 인도 다음으로 다섯 번째 위치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한국의 군사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는 충분히 좋은 협상 카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방위비 증액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산업 자체, 특히 반도체 산업의 리스크가 있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 TSMC와는 어느 정도 경쟁 구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대만 쪽 TSMC는 어느 정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오히려 어떻다? 오히려 수혜를 받는 상황이다라고 제가 정말로 강조 많이 해드렸습니다. 지난 영상 보신 분들 이때 이때 올려드렸던 영상 내용에서 삼성전자는 어떤 주식이다? 트럼프 수혜주다. 수혜주식이니까 절대 여러분들 여기서 털리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강조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7월 18일은 이제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에요. 미국, 우리나라 말고 미국의 옵션 만기일, 옵션 만기일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 등락폭을 세게 주면서 이렇게 등락을 세게 주면서 이제 개인 물량들을 털어내는 작전을 하는 게 바로 이 구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한 명이 여러분들 미국의 대통령 물론 힘이 강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질을 봐야 되죠. 이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막을 수는 없다. 뭐 반도체를 막는다는 건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이 AI의 도래,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를 막겠다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주분들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되시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이 삼성전자 주가가 변동성이 이렇게 클 경우는요. 한쪽으로 치우치던가 이렇게 위로나 아래로 이렇게 치우치는 방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도 봤을 때 상승 추세에 대해서는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지만요.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게 되는데 이 변동성이 최근에는 어떻다? 특히나 커지게, 특히나 이렇게 커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어요? 변동성이 커질 때 이 고점 부근에서는 우리가 매도, 매도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이런 저점 부근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서 중장기 상승하는 삼성전자 주가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삼성전자의 그때그때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제 삼성전자가 쭉 변동성을 계속해서 보여줄 때 매수매도 타점 안내 해드렸고 특히 제일 최근에는 바로 이날 6월 3일입니다. 6월 3일날 상승에 대해서 매수 타점 안내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이때부터 이때까지 근 한 달 반, 거의 두 달 가까이 동안 엄청나게 상승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단순히 상승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또 중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내려갔을 때 저점에서 한 번 반등하는 이 타이밍에 매수 타점 안내 나가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어떻다?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제가 안내 안 나갔습니다. 당연히 계속해서 가지고 가셔라. 특히 이거는 단기 변동성이고 절대 트럼프 관련된 얘기가 악재가 아니다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뭐 다른 뉴스, 다른 유튜버들은 이런 악재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자 이런 타점 안내 제가 어떻게 안내해드린다?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문자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삼성전자 타점 안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변동성 때문에 너무 힘들다 혹은 하락할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하다. 특히나 오늘 이렇게 갭으로 하락을 했을 때 너무 불안해서 매도를 하고 싶었다. 내지 매도하셨다 하시는 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삼성전자 매수 매도 타점 대응 받아 가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당연히 도움이 되실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타점 안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번호로 저한테 삼성전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삼성전자를 말아 올린 건 누구였습니까? 기관계, 기관계에서도 이제 금융 투자가 말아 올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은 매도 전환을 어느 정도 했는데 이게 뭐다? 아까 말씀드린 옵션 만기일로 인한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매수 매도세를 보시면 외국인 기관계는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 지금 수급적으로도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삼성전자가 다른 주식 예를 들어 미국의 엔비디아 주식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상승률이 아직 낮아요. 상승률이 낮은데 그 말은 뭐다?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주주님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삼성전자 2분기의 영업이익이 10.4조로 깜짝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 실적이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HBM SK하이닉스한테 조금 밀렸다라고 해서 실적이 안 나온 거 아니죠. 이제 앞으로 HBM까지 회복하게 되면 실적 더욱 더 커지게 된다. 그리고 2나노 관련 이슈까지 터지게 되면서 이제 TSMC를 본격적으로 이길 준비를 하게 된다. 이런 이번 트럼프 사태까지 같이 엮여서 이번에 TSMC와 경쟁에서 이기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도 사실 우리 주주분들 다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크면 감정적으로 휘둘릴 수밖에 없다. 내가 순간적으로 이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매수매도 탓전에 대응을 드리는 거니까 꾹 잡고 삼성전자는 계속 가져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 내지 오늘 잘 버티고 있다 하시는 분들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깜빡하지 마시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